제 이름은 주단태예요. 백준기가 아니라. 당신이 주단태라고? 미스터 백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집에서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를 친형처럼 달았고요. 우리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루에 미스터 백이 찾아왔어요. 이거야. 이거 어떡해. 너는 아니잖아. 너 착한 놈이잖아. 착한 놈 빌어주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빨리 끊고 해 알아. 이 개 자식. 추가로 도와드려. 이거 이거 뭐 있어. 이거änner. 누구시죠? 나 중기 백중기 설매도 몰랐지? 탁정 사랑인걸 천인으로 알고 당장인걸 속까지 두번 기적은 없어 에이 형! 나도 이정도 막을만큼은 컸지 아니 할수있게 허리를 좀 써라 머리를 그 세뱀풀수도 변신 고생한 동생 울분도 좀 죽어 형이 좋아하던 번덩이 털이 수술한지 내가 살게 추억이 나는 추천받은 너의 지적이 있어